아이비님의 스타터가 있었으면 이길 수 있었을지도 몰라. 잠깐만 빌려서 작상의 배틀만 끝내고 몰래 돌려놓자. 정말 성가신 쌍둥이로군. 예언이 있었소. 오늘의 나의 운세. 난 빛나는 행운하란 말쑤. 실망시켜서 미안하지만 그 스타터는 돌려줘야겠어. 이렇게 되면 아무도 아라를 말릴 수가 없어. 마시아 메카드 다음 이야기! 스타터는 누구의 건! 메카니멀 고! 안녕하세요 여러분! 오늘은 저의 원하는 것과 함께... 안녕하세요 여러분! 안녕하세요 여러분!